독일 중부 튜링앤주의 예나 씨. 안경점 직원과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날부터 안경점과 보청기점 등 1.5미터 거리 유지가 힘든 상점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출입문을 잠그고 한 번에 한 명씩만 입장시킵니다. 모든 안경점에는 1.5미터 거리를 유지할 것, 제품을 임의로 만지지 말 것, 가급적 카드로 지불할 것. 특히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6일부터는 버스와 트램, 택시 등 대중교통, 슈퍼마켓과 일반 상점, 서비스 업체 등으로 확대됩니다. 10일부터는 2명 이상 일하는 직장과 모든 공공장소에도 적용됩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목도리나 스카프 또는 천조각 등으로 코와 입을 잘 가려야 합니다. 이미 거리의 시민들도 하나둘씩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나시 인구는 11만 명. 확진자는 150여 명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바이러스 공격에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에 독일에서 마스크 사용을 처음으로 의무화한 도시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슈퍼마켓은 모든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슈퍼마켓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루에 전국의 슈퍼에서 마스크 400만 장이 필요할 걸로 추산됩니다. 오스트리아 총리는 다른 공공장소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누적 확진자 수가 만 천명을 넘은 상황. 그만큼 상황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체코는 이미 지난달 19일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 사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장은 집에서 만든 마스크일지라도 침이 튀는 걸 막아줘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마스크 착용에 유용성을 시사하면서도 의료진에게 마스크가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종순 부활절 연휴까지로 연장된 이동 제한형 종료 시점이 되면 유럽 각국은 출구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그때까지 환자 발생 추위가 안정세로 접어든다면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이동 제한을 풀거나 완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돼야 합니다. 독일 예나에서 유광석입니다. 청소를 respects 고침하구요. au! 고 Ram selling 명세